여러분 옷 사러 가실 때, 컬러를 먼저 보세요, 디자인을 먼저 보세요. 저는 가격을 먼저 보는데, 그렇죠. 근데 어렵게 시작해서 발끝까지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컬러를 좀 어떤 색에 써줘야 될지가 50% 이상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소재가 속하거든요.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감게 해 주시고요. 끝까지 보면 안 돼요. 끝까지 눈을 감고 계시고 왼손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그런 다음에 좁아 그런 다음에 팍팬이 누구나가 다 떨어져요. 천천히 에너지만 봐주세요. 좀 더 매력 없는 색이 있어요. 왼쪽은 되게 여섯색이고 오른쪽은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저는 오른쪽의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잘 봐드릴게요. 여기 왼쪽으로, 그 다음에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나은 것 같아요. 저를 공개해 주시겠어요? 그 다음에 턱선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? 그 다음에 이쪽 선. 왼쪽 선이 더 예뻐요. 전체적으로 머리가 하나하나 살아있었을 때가 더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 끝이 살아있는 직선적인 머리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줄무늬도 굉장히 작아요. 줄무늬도 정말 작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 끝이 살아있는 직선적인 머리죠. 이걸 줄무늬로 했을 때가 잘 어울려요. 고 supuesto 새